안녕하세유 4대부터 만들어야 낚시를 하죠 서서 할 수 없잖아요 손낚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태야 2시간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댁 쪽으로 앉아야돼요 앞발을 최대한 많이 뽑고요 욕판이라는 package 믹살되는 마시nehmen tinha 매우 능한 מד이 huh 앉아야돼 문장값 이건 잠시만요 히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나와 나와. 안 나와요. 아 자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딱 좋아요. 히히 오늘 이곳에서 탐사 낚시를 해보려고 자리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앞에까지는 낮아요. 낮은데 조금 넘어가면 수심이 그래도 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고풀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낚시를 할 때 투부츠 지금 최하 2시간을 낚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2시간은 낚시를 해봐야돼요. 지금 이러고 해서 탐사 낚시를 왔다면 2시간을 낚시를 해봐야되는데 투부츠는 이곳이 어느정도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시간을 시작을 해볼겁니다. 그런데 다른 저수지 내가 모르는 곳이라고 그러면 2시간까지는 해볼 필요없습니다. 딱 1시간만 해보고요. 1시간만 해보고 믿음이 안간다. 안될것 같다. 하면 자리를 한번 더 옮겨봐야됩니다. 같은 저수지 내에서도 자리를 한번 옮겨봐야됩니다. 그러던지 아니면 아예 다른 저수지 다른 물로 가던지 이렇게 오늘 요즘 낚시는 달빠르게 낚시를 하는게 훨씬 더 경계적이고요. 손맛도 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투부츠 오늘 떡밥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쓸 먹이는 포테이토 하나만 만듭니다. 포테이토만 굴텐 안 넣습니다. 지금 여기 저수지가 물이 굉장히 맑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거의 먹어도 될 정도로 맑습니다. 상수원으로 써도 될 정도의 물이 좋은 곳입니다. 이 저수지 상류에는 축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축사가 없어서 물은 정말 깨끗하고 위에 상류에 농사도 없습니다. 먹농살 조금 있구요. 갓농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포테이토 대립 300cc 제압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 날라가 한 컵 두 컵 세 컵 포테이토 대립만 쓰는 이유는 풀림을 빠르게 해서 멀리 있는 붕어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빨리 둘러 모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지금 포테이토 단품만 쓰지만 물 배합을 많이 할 거예요. 물음 반죽을 할 겁니다. 물음 반죽을 입자를 곱게 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음 반죽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치대지 않고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대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서 불림을 확실하게 많이 불려 놓고 포테이토 입자를 많이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게 해 놓고 그거를 조금 달기가 어렵더라도 처음에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뭉쳐지질 않아요. 잘 근데 이게 뭉쳐지기 시작하는게 언제쯤 뭉쳐지냐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 배합을 해 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20분 정도 이상만 지나면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지면 안 되고요. 추가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배합해 놓은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로 숙성이 됐을 때 바늘에 떼어서 달면 달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이게 셰컵이잖아요. 그러면 300cc입니다. 300cc의 튜브찌가 물을 지금 300cc를 부을 거예요. 1대 1로 부을 겁니다. 물을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불리겠다는 얘기 수분 흡수를 충분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300cc 넣습니다. 1, 2, 3 1대 1로 넣으면 손가락으로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품이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만지지 말고요. 그냥 물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서 이 상태로 그냥 둡니다.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만져서 더 만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수분이 다 먹었는데 괜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을 필요가 없어요. 수분이 다 흡수가 됐으면 굳이 손가락으로 저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만 흡수시킨 상태를 이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납작해졌던 포테이토 입자들이 수분을 다 흡수를 하게 되면 물이 좀 많은 상태로 흡수를 하게 되면 입자가 될수록 잘게 부서지면서 숙성이 만지면 숙성이 되지만 잘 만지지 않고 입에 이 상태로 두면 물러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만져버려서 입자를 더 곱게 부셔버리면 수분이 더 많아져서 더 묽어지는데 묽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대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 묽어지는 현상이 생기지만 덜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완전히 물기를 다 흡수를 할 때까지 이대로 둘 겁니다. 그런 다음은 바로 바늘에서 빼서 바로 닿을 겁니다. 18척을 바로 펴는 이유는 2년이 안 남아야 됩니다. 사실 15척을 펴봤는데 입질이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또 18척을 펼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18척을 펴고 고기가 붙어서 만약에 잘 나온다면 15척으로 줄여서 낚시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짧은 척을 폈다가 긴 척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긴 척을 펴고 멀리 있는 고기가 조금 안정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게끔 긴 척을 펴서 멀리 있는 고기를 끓여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긴 척을 펴고 시작을 했다가 짧은 척으로 자꾸 줄여 가는 게 낚시에서는 두부찌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긴 척을 먼저 펴서 멀리 있는 고기를 끓여 드립니다. 만약에 긴 척을 폈는데 고기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두부찌 한털로만 하게 만들어서 21척 24척 30척짜리에다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녀석들이 떡밥의 맛을 보면 어?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이렇게 하고 호기심이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떡밥 맛을 안 보는 녀석들이 처음에 떡밥 맛을 알게 없잖아요. 냄새는 나는데 새로운 것인데 그래서 먹이를 손으로 달아서 반털만 하게 해서 온 그리에다가 손으로 손으로 한 알이나 두 알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맛을 보고 맛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까이까지 경계심을 허물고 가까이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궁어가 생각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먹이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먹어봤던 거는 사실 경계를 좀 하잖아요. 어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안 죽나 덕이 있나 없나 그러다 면 그거를 먹게끔 하려면 안정권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다 던져서 한 번쯤 먹이 맛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낚시입니다. 미끼라는 게 왜 미끼입니까? 내가 붕어를 유혹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끼라는 게 그래서 미끼 충분히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으로 내가 투척을 하면 뭘로 투척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이 있다면 비 낚시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 잘못됩니다. 안됩니다. 하지만 나 혼자 탐사 낚시를 왔다면 멀리 던져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차근차근 끌어들이는 게 그게 낚시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바닥에서 낚시를 집으로 시작합니다. 바닥 수신이 아주 많이 깊어버리면 아예 띄워서 하는데 지금 바닥부터 바닥에 찍고 바닥에 찍고 풀림을 빠르게 해서 표층부터 내려가면서부터 풀릴 거예요. 어느 층에서 건드림이 나오나 우선 탐사부터 해야죠. 바닥에 찍고 바닥에 찍고 그냥 밥질이라고 그러죠. 우리 떡밥 계속 넣어줘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상태로 떡밥을 둔 상태 지금 숙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달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덜 뭉쳐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바로 바늘에 떼어서 제가 손가락에서만 조금만 치댄 상태로 바로 달 겁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밥이 내려가면 완전히 풀림이 다 풀어져서 없을 정도 그 정도만 주물러서 삽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투척을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투척하기라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늘은 칠옥 바늘입니다. 바늘은 칠옥 바늘이고요. 목줄은 0.5 아 킹 바늘이 지금 40cm 짧은 바늘이 30 한 3 정도 이럴 것 같습니다. 단차가 7cm 7cm 6cm 6cm 밖에 안됩니다. 이 상태로 돌아서 앉아서 달면 조금이라도 튕기면 밥은 보통은 있지만 떡밥에서 바늘이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투비찌 계속 일어나서 투척을 합니다. 이런 불편을 엎실려고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이 토테이터를 손가락에 많이 주무릅니다. 바늘 이탈을 바늘 이동을 조금 줄이려고 하지만 그게 밥은 아닙니다. 절대 풀림이 많이 주물러서 달아버리면 풀림이 더디기 때문에 풀림을 유지를 하려면 정말 밥을 정확히 만들어서 정확한 그 상태로 바늘이 떡밥은 내부에서 바늘이 이동이 없게끔 그렇게 투척을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동작은 계속 반복입니다. 건드림이 나와야 이제 밥을 더 풀림이 더 늦게 하든 지금은 단기 무조건 집어입니다. 지금은 이변이 늑기용이 아닙니다. 지금 집어용이지 절대 늑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늑기용을 달아서 낚시를 한다면 집어가 너무 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떡본 낚시 위주로 낚시를 할 때는 우선 집어반만 집어반만 달아야 됩니다. 집어반만 집어반만 내가 처음부터 고기를 낚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요. 아무리 짧아도 30분은 집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들어와도 30분 내에는 낚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해내서 집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큐브찌가 어떤 상태의 먹이를 가지고 집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물에 담가 봅니다. 자 포테이토 단품에 물을 일대일로는 집어제 집어를 시키고 있으니까 집어제죠. 집어제에 풀림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풀어집니다. 이 정도면 지금 움직일 때 부닥까지 내려가면 거의 풀림이 다 나와 버리고요. 작은 상태의 밥으로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바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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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심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이 남았을 때가 고기가 입질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먹이는 항상 집어제를 달든 먹이밥을 달든 이렇게 심이 남아줘야 됩니다. 심이 이렇게 심이 나오게 항상 먹이밥을 달아줘서 집어를 시킬 때도 이걸 유지해 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집어중에 먹이활동을 하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집어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아예 무거워. 그러니까 집어를 시작하고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어는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먹이밥을 만듭니다. 이제 집어밥은 다 썼고요. 먹이밥을 만드는데 먹이밥은 삼삼하나만듭니다. 삼삼하나만듭니다. 스페이스 하나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둘 셋 스페이스 드립 3컵 넣습니다. 일단 블루틴 한 컵 네 블루틴 한 컵 네 블루틴 한 컵 한 컵 한 컵이 조금 못되게 들어가네요. 잘 저어 주고요. 많이 불어서 물을 스테이크 담만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테이크 담만 넣겠습니다. 둘 셋 스테이크 담만 넣겠습니다. 스테이크 담만 넣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스윙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벌려서 쳐야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겠습니다. 바닥이 미끄림이 있어서 바닥지금까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가까운 곳에 지벌을 계속 시켰어요. 근데 어차피 바닥에서는 바닥을 내려서 내바늘로 바닥을 찢어봤지만 입지는 없습니다. 바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m 한 50 2m 50 2m 한 70 이 정도 수신해서 중청 낚시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자 불가 한 마리 일어날 아 썩붕아 아가야가 한 마리나오는데 쩩붕아가야 쩩붕아가야 가수만 쩝 드디어 붕어 얼굴을 갔다 쩩붕아가야 이쁘죠 쩩붕아가야 자 자, 기프, 자, 아이고 피레인이 잘 붙어. 피레인이라 딱 뜨고 왔어. 피레인이다. 아, 피레인이다. 그 뭐냐 피레인이 잡은 녀석이 깍고 놔놔요, 깍고 놔요. 피레인이 잡은 녀석이 딱 뜨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꾀 찔려서 놔서 좋은데. 오늘 탐사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노비밥을 지금 다시 참삼 하나로 배합을 해서 참삼 하나로 만들어서 낚시를 다시 해 봤지만 역시 붕어는 씨알종은 이따만한 붕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입질이 없어요. 전혀. 가닥에서부터 수신이 한 3m 가까이 되는 수신인데 가닥까지 내려 보고 표층까지 뛰어갔지만 떡붕어의 씨알 좋은 녀석은 아예 건드려 보질 않고요. 어, 피레미아구, 떡붕어 치어들. 이만큼한 치어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수위가 지금 한 1.2m 정도 만수위에서 1.2m 정도 수위가 낮아져 있는데 지금 이 수위가 또는 안되고요. 수위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얼만큼이 더 내려가야 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1m 정도는 더 내려가야 예년에 고기가 나왔던 상황으로 갑니다. 최소한도 2m 50은 수위가 낮아져야만이 총 만수위에서부터. 예년에도 2m 50이 수위가 떨어지면 그때야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금년은 좀 상황이 달라질까 하고 탄산악시를 해봤지만 역시 안나옵니다. 그래서 2m 50까지 되기를 1m 50이 더, 1m 정도가 더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안나오는걸 강제로 나와 나와 내 바늘에 있는 먹이 먹어 먹어 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2시간 남은지 3시간 가까이 지금 악취를 해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역시나 맹물에는 뭐가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닭은 요즘 이렇게 갈수기 때 지금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저시지마다 다 그러는데 낚시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은 잠깐 쉬시고 물이 수위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날이 좀 서늘해지거나 이러면 낚시들을 다시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때는 잠깐 쉬는 것도 잠깐 쉬어 쉬면서 유튜브티 영상 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잖아요.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씨들 아세요?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